뭐 시킬 거 있습니까, 찰리? 아니, 쟤한테 시키고 싶어. 너, 너, 너. 마이 네임 이즈 재키. 스타트? 벌어진 거. 얼마나 벌어진 거. 아니, 어떤 건 있어. 이게 인터넷에서 나온다고, 영화 인터넷에서. 재키, 이거 팩스 좀 보내. 보내? 미안, 한국말 잘 몰라, 찰리? 쏘리, 쏘리. 팩스 좀 보내라고. 보내, 가위바위보내. 너는 가위내, 나 보내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, 나라. 여기다가. 여기다가. 이렇게 넣어서. 넣어서. 전송하라고, 전송. 오! 전송. 전송. 전송하라, 전송. 전송은 전할 전 보낼 성. 문서나 사진 자위를 전파를 통해서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을. 에코너마. 사전으로 공부해서. 자, 몰라. 계속 김준호 선배님 누래서. 그래서 빨리 전하라. 전송 불러. 찰리, 이거. 이거 살았어? 살았어. 네가 한 번 깔아줘 봐. 살았어. 네가, 이거 팩스 보내. 너네 둘이 한 번 해 봐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거의, 이거 살리기가 쉽지 않은데. 네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면 돼, 알았어요? 네. 알겠습니다. 자, 보내. 어휴, 살을. 확산해, 확산해. 이게 뭐야. 살리 말만 못 알아두지. 나 좀 쳐야 될 거 아니에요. 아, 이게 약간 꽁트와 리얼 사이가 혼돈이다. 머리가 카오스이야, 지금. 어머, 큰일 났네, 이거. 아, 나 지금. 아, 이거 어떻게 해. 왜 호들갑이야, 쟤이. 아, 나 진짜. 아, 나 지금. 아, 죄송한데. 아, 이거 제가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광고주가 계약을 파괴했네. 3억을 손해받아서. 아,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니, 3억을 손해받으면 어떡해, 그거. 아, 찰리. 괜찮아. 뭐하네, 뭐. 뭐 일하다가 3억 정도 손해받을 수도 있지.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. 고맙습니다. 찰리야, 역시. 그리고 대신 커피 한 잔 부탁해. 어? 커피 다 떨어졌는데. 커피야, 커피야. 아니, 잠깐만. 다시 하자, 이거. 이게 뭐야. 아니, 이거 들고 있어야 돼. 칠하고 있어. 커피 다 떨어졌는데. 커피가 떨어졌어. 아니, 다시, 다시. 아니, 잡아도 뿌리는 이렇게 난리네. 어디 있어요? 에프인증 이렇게 난리는 사람이야. 이거 1대 1대. 난릴 수 있다, 그래서 이거 선배한테 중부 아니에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오케이. 아, 다행이다. 내 지금 커피 한 잔 부탁해요. 네. 아 그래요? 커피가 있어요? 여기 뿌리려고 해요. 아니, 있어. 아, 있어. 아니, 여기서 한 번 더 꼽고 써야지. 있는데 왜 말 안 했어? 왜 말 안 했어? 이러면서 한 번 더 꺾었어야지. 야, 너희네 개그 몇 년 채? 나올 줄 알았다. 나 96...